지난 영상들에 이어 3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 개회식 당일 리치안 국무원총리의 국무원 정부 공작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4년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 방향 올해 주요 발전 목표는 국내 총생산 5% 정도 성장 도시아읍의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 도시아읍의 실업률 5.5%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 3% 정도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의 동보 국제수재의 기본적 균형 유지 생태환경질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중국은 작년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2% 성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중국 정부가 GDP 1%당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을 24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바람이죠. 이건 통계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예측도 아니고 그냥 민속신앙 같은 느낌입니다. 작년 중국 정부는 실업률 통계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빠졌었습니다. 지난해 6월 청년 실업률이 22.3%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우려가 쏟아지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매달 공개하던 통계에서 청년 실업률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저 21.3%라는 실업률 통계조차 고의적으로 낮춘 수치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국파원 장단단 부교수는 찰신왕의 올인 글에서 지난 3월 통계국 자료에 16세에서 24세 인구는 약 9,600만명으로 이 중 3분의 2가 비노동력이라며 재학생, 일하기를 꺼리는 사람 등은 취업과 실업인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400만명의 비노동력 중 약 1,600만명의 비재학생은 대부분 누워있거나 일하지 않거나 노후를 갉아먹는다며 만약 이 부분도 실업상태로 계산하면 청년 실업률은 46.5%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1,600만명을 실업통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계산한 청년 실업률이 22.3%이며 만약 포함해서 계산했다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베이징대의 분석 결과입니다. 향후 중국 청년 실업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매년 대조자만 천만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민들이 바라는 건 단기적으로 몇 달밖에 할 수 없는 일자리나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니라 높은 소득,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원하는 거죠. 과연 대조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실제로는 2-3%라고 해도 2040년까지는 계속 5% 전후에 성장을 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19년에 태어난 중국의 싱생아는 1,465만명이었으니 2040년 초반까지 앞으로 적어도 15년 이상은 1천만명 이상이 배출되겠죠. 따라서 5%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발표해야 매년 2천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성장을 이뤘다고 선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발표해야 본인들이 중국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선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적자율은 3%로 안배되어 있으며 적자 규모는 4조 600억 위안으로 전년 초 예상보다 1,800억 위안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재정 수입은 지속적으로 회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면 일반 공공 예산 지출 규모는 28조 5천억 위안으로 전년비 1조 2천억 위안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정부 전용 채권은 전년비 2천억 위안 증가한 3조 9천억 위안을 안배할 예정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과정 중 일부 중대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몇 년 연속으로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의 주요 전략 실현과 중대 영역 안전능력 건설에 전용할 계획이며 올해 먼저 1조 위안을 발행합니다.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렇게 과도한 빚을 지면서 경제를 안전하게 지탱시킬 수 있을지 점점 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과 대형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지만 이제 불황에 잔뜩 움츠린 인민들은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이 없고 대형 인프라 투자 역시 막대한 채무를 쥐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20년 중국 각 성별 중앙정부의 세금 보조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플러스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지역이고 마이너스는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동부 연안은 플러스이지만 내륙쪽은 모두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 즉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지 40년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내륙지방의 발전은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줄기차게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꺼내든 경기부양카드는 성중촌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의 빈민과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국무원이 발표한 도시규모, 구본, 기준조정에 관한 통제에 따르면 도시의 상주인구가 천만 명 이상인 도시를 초대도시로 500만에서 2천만 명 미만인 도시를 특대도시로 지정했다. 2022년 10월 주택건설부가 발표한 2021년 도시건설통계연감에 따르면 샹하이, 베이징, 현전, 충칭, 광저우, 청두, 티엔진, 우한 등 8개의 초대도시가 있다. 항조우, 동관, 시안, 정조우, 난징, 진안, 허페이, 션양, 칭따오, 창샤, 하얼빈 등 총 11개의 특대도시가 있다. 이런 도시들에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건데 이미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 거대 부동산 개발 회사까지 파산하면 과연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중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건 돈입니다. 중국인들조차 중국이 아닌 한국 부동산에 배팅하고 있다는 게 중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닐까요? 초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전략 실현, 안전능력 건설에 사용한다는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 아마 타이완과 통일, 미국과 패권권쟁, 내부 감시, 국방력 강화 등에 전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00억 위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국방비를 증가시켜 왔는데 이번에 최초로 하나 300조 원을 도입하였습니다. 굶으면 굶었지 무력은 포기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본토 직접 타격, 타이안 침공 시 미국 해군 함대를 저지하는 중요한 인물을 맡고 있는 중국 로켓군의 비리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임명한 지 8달밖에 안 된 니샹푸 국방장관을 퇴임시켰고 12월에는 로켓군 사령관과 전현직 부사령관, 남중국해 해군 사령관 등 모두 9명을 해임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에는 연료가 아닌 물이 채워져 있었고 일부 ICBM 사이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발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위장성들은 지금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설마 진짜 미국과 싸우기를 원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충분하니 설마 진짜 싸우라고 하겠어? 하면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은 거죠.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2030년까지 작전 가능 핵탄두를 1000개 이상 2035년까지는 1500기가 넘어설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5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는 1500기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목표는 향후 10년 내 미국, 러시아와 맞먹는 실제 핵전력을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핵무기들은 사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죠. 중국은 패권 견쟁을 위해서 엄청난 부채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4년 국무원 정부 공작 보고의 마지막 부분인 올해 중국 정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하던 이야기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2024년 정부 업무보고 당 중앙은 올해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철저히 관찰하여 구체화하고 주요 모순을 확실히 파악하여 병목 제약을 돌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각종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신생산력 발전 가속화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철저히 실행하고 고품질 발전의 기초 버팀목을 강화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경제 양성 순환의 실현 추진 심화 개혁을 확고히 하고 내생 동력 발전을 보강 높은 수준으로 외부 개방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을 촉진 발전과 안전을 더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중점 영역 위험을 해석 삼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농촌의 전면적인 부흥을 착실하게 추진 도시와 농촌의 융합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 배치를 강력하게 최적화 생태 문명 건설 강화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확실히 하고 사회 통치의 강화와 혁신 인민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합니다 시진핑 문화 사상을 깊고 철저하게 학습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합니다 철학 사회 과학, 신문 출판, 방송과 영상 문학 예술과 기록 보관 등의 사업을 발전시킵니다 국가문화 디지털 전략을 철저히 추진합니다 전 인민들한테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 학교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어록 등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문화상품, 영화, 드라마 속에서도 사회주의 가치관을 많이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할수록 중국 문화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세상에 재미있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도 흥행이 될까 말까인데 누가 민주주의와의 경쟁에서 이미 밀려난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는 작품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일국 양재,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린다는 고도의 자치 방침을 계속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확고하게 관찰합니다 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애국자가 마카오를 다스린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발전, 민생개선을 지지하고 자신의 장점과 특징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광동, 홍콩, 마카오, 대만구 건설에 참여하여 국가발전의 전반적인 정세에 더 잘 융합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중국의 지시를 잘 따르는 홍콩인에게 홍콩을 다스리게 하고 중국의 지시를 잘 따르는 마카오인에게 마카오를 다스리게 하기에 의미가 없는 말이죠 광동, 홍콩, 마카오 지역권의 제조업, 금융업, 관광업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강력한 팬데믹 봉쇄정책, 반간첩법의 도입으로 인해 폭락을 했는데 면목상의 지역경제권을 만드는 게 이제와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타이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시대 당의 전반적인 전략을 경고히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의공식을 유지하며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과 외부 개입을 결사반대하고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조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확고히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타이완 역대 총통들 중에서도 독립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4년 타이완 총통들은 보통 재선을 하니 8년 정도는 양안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라이칭더는 지난 1월 10일 타이완 총통선거 하루 전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민주, 자유, 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친구이고 둘 다 전체주의의 이협에 직면하고 있다 내가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신공국만 형성을 위한 안보대화를 열고 인도태평양 보호를 위해 협력하려고 한다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을 지지한다 미래에 대만은 한국과 손잡고 핵심 산업 공국망의 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개발 능력, 타이완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 능력 한국의 매물 반도체 제조 능력이 합치면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손쉽게 복점할 수 있죠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주의로 더욱 긴밀하게 단결해야 하며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신념을 갖고 진취적으로 개척하며 연간 경제사회발전 목표 임무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전면적인 강국 건설을 추진하여 민족 부흥의 위대한 가업을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